우리 언니랑 동갑일세 근데 있잖아 이 임자생이세요 근데 남자분들 임자생은 오히려 사회생활 착실하시고 규칙적이시고 조용히 편탄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 반면에 여자 임자생은 있잖아 지뢰밭이야 콩당콩당콩당콩당 그만큼 팔자 사나우신 분이 또 많아요 반대로 우선 재머리 항상 기복을 많이 타시는 여자분들 많고 거기에 따라서 가정공이 불안하시고 내 배우자 덕에 없으신 분이 열의 여덟이야 그래서 이 임자생은 나머지 달공하고 일공을 잘 타야 되는데 우리 엄마는 달에서도 고란이 있고 내가 외로우라는 살이야 달에서도 고란이 있고 일주일에서는 조상의 업을 지어 조상의 업을 타거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엄마라는 사람의 사주는 지금 내가 태어나서는 아버지 덕이 없어야 되고 성인이 돼서는 남편 덕이 없어야 되고 사주에 아들 있을 거예요 그죠? 네 나이 먹어서는 아들 덕이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면 성질이 지랄맞든지 개팍해야 되든지 밖으로다가 기집질하든지 노른질해야 되고요 안 그러면 능력이 없든지 명줄이 짧아야 돼요 골골하든지 그런데 우리 엄마는 아버님 인연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내가 사회에 나올 힘을 유년 시절에 다 받고 나오지를 못하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나오다 보니 배움도 짧아야 되고 기능도 내가 습득이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우리 엄마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십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하시는데 이 일주일에 나한테는 인동이라는 사를 갖고 있다 보니까 배우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배우자의 덕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가정이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자생이다 보니까 올해 나이 51세인데 우리 엄마는 천하 없어도 서른일곱 그쯤 돼서 가정을 꾸렸으면 그쯤 돼서부터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서른다섯 여섯부터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서 아무리 네가 이래 참아보고 저래 참아보고 이렇게 땜을 하고 저렇게 땜을 해도 마흔 넷 마흔다섯을 못 넘기고 결국에는 그 가정은 송두리째 초과상감 불타숫이 흔적 없이 사라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엄마는 아들이 있으니까 지금 결혼을 했을 텐데 배우자는 없다 소리가 나옵니다 이 나이에는 그렇죠 게다가 올해로 들 것 같으면 임자생의 삼재가 들어오는 형국인데 지금 올해 들삼재는 예년하고 그냥 그냥 초반에는 그런 그냥 그냥 뭐 그냥 그냥 똑같았어요 뭐 삼재라 그래서 별다를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8월 8월 추석이라는 절기가 지나고 나면서부터 9월부터 나는 무언가에 있는 자리가 불편하고 힘든 문제성이 자꾸 사람들하고 유발이 되기 시작을 하셨을 거고요 특히나 특히나 동지 달 음력 11월 달 지금 상간에는 나는 사람들과 다툼 언쟁 논쟁 굉장히 인간관계가 꼬일 대로 꼬여 있어야 되고요 떠더군다나 내년 수정으로 바라볼 것 같으면 눈삼재인데 자녀 형살까지 안고 있는 삼재라서 관청에서의 문제를 유발하든지 아니면 내가 몸이 다칠 수도 가지고 간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 내가 돈이 발복하기보다는 365일 중에 일 못하는 날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많을 것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 있고 어딘가 빌려준 돈이 있으면 그냥 그 돈은 나를 배신하는 것처럼 아니면 그림의 떡인 것처럼 내 손에 지어지기가 참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특히나 2, 3, 4월 그리고 7, 8, 9월 이 상간에는 내가 지금 나한테는 지병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주 무슨 잔병치레를 하시는 우리 기준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간에는 내년에는 내가 어딘가 뼈마디 어딘가를 불편함으로 다쳐야 돼요 다치면서 일하는 데 있어서 쉬어갈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이 생기실 거예요 왜 그렇다? 삼재의 형살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내가 금전이 자꾸 막히고 있어요 들어와야 할 돈도 안 들어옵니다 그게 21월 달부터 점점점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왜? 11월이면 내년 온기가 들어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2023년에 개미년이 당신은 룰삼재의 형살을 안고 있어서 손재가 유발이 되니 당연히 들어오는 동근형은 막혀야 되는 것이며 사람들과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 끝이 안 좋아야 되고 그리고 그 끝이 당연히 언젠이나 서로 구설이 타고 탓을 하고 시비가 오가야 되는 인간관계도 꼬인다 더더구나 무슨 일이 있냐 내가 유발을 했던 아니면 제3자가 유발을 했던 집안에 무슨 유발을 했던 생각지 않게 목돈이 손재가 유발이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이제 동지 딸 시작만 돼도 엄마는 지금 내 앞에 올 때에는 편안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야 분명히 내가 지금 주절 뒤 주절이 얘기하는 것들이 맞아 들어가고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겁니다 미련 떨지 말고 어? 꼭 삼재는 내가 제껴놓고 가시는 게 손재나 몸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특히나 우리 엄마는 배우자 또 이 백필 연인 누군가 나를 좋다고 다가올더라도 그 마음이 길지가 못해요 응 그래서 좋다고 다가왔던 사람이 한결같기를 바라는 게 당연히 여자이겠지만 유독 더 짧아요 그 인연이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1년을 만나다 헤어진 날 좋은 거는 한두 달이요 나머지는 응 그 뭐야 헤어질까 말까를 이렇게 뭐야 반복하면서 그 시간이 가지 좋은 날은 얼마 안 된다는 거야 그만큼 나는 이성적인 덕이 적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이동운 변동운은 의미가 없습니다 워낙에 이동 변동이 많았던 분이기 때문에 이동운과 변동운은 의미가 없고요 문서적으로 부동산적으로 볼 것 같아도 지금 크게 부동산적인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계획하는 것도 없고 팔 것도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자나 어떠한 인간관계는 내년에는 내가 주도적으로 끌고 가서도 안 되고 또 상대의 말을 믿고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다 내년에 만나는 인연들 그 인연들은 나한테 좋은 끝이 안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금의 인연들도 내년에는 지금 인연들 중에서는 내년에도 분명히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한다거나 무언가 원망 원성을 그게 가족이 됐던 주변 사람이 됐던 그만큼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내년엔 금전도 들고 날고 막혀야 되고 오히려 있으면 나가야 되고 몸수는 지금까지 건강했지만 오히려 아플 수가 생기는 것이고 그게 외과적으로 뼈마디적으로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무리 내가 잘해도 아무리 백번 내가 양보를 해도 내가 한 발 양보를 하면 두 발 양보를 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두 발 양보를 하면 아예 그냥 세 발 네 발 양보를 하라고 그러고 그러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다 웬만하면 내년에는 조금 활동성을 많이 좁혀라 많이 좁혀라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쉽게 사람 만나는 일은 없는 게 낫습니다 괜히 사람 만났다가는 이상한 일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이성적인 배필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엄마 사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지병을 달고 산다든가 잔병치대가 많은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병이 들면 죽고 살 거야 한 번 병이 오면 죽고 살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지금부터 내년 시점부터는 내가 꼼꼼하게 매년 한 번씩 규칙적으로 건강 진단을 확인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전조 증상이 있고 평상시 알았던 병이라면 대비를 하거나 무언가 계획을 세운다지만 우리 엄마는 하루 아침에 큰 병이 와요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매년 건강 진단을 조금 챙겨 가셔라 라고 얘기를 할게요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세요? 다 해비했나? 미안 잘 살아보자 삼재는 풀어